아이고 이쁩니다 그죠 아이고 이쁘고 멋지고 완전히 뭐 귀한 찬양과 또 암송 준비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 올려주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 으 아 으 으 아 으 으 으 자 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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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례 생일 크리스마스 이 시간이면 소녀를 못 찾아뵙겠습니다. 이 시간이면 소녀를 못 찾아뵙겠습니다. 이 시간이면 어마어마한 날 배워야 하는 야호보다는 심오마을 유다 장세기철의 국길래의 위기 민속의 신병기 여우수와 사사기 루키 사무엘상호 열광기 상하역 대상호 에스라데미아 테스리 루키 신병자 원통보소 하나이사에 헤를미아 헤를미아에다 에스리 다닐오세하여 앙스바냐유하 니가 나와바쿤스바나 학계 속하려 말라기 마테마가 소가요한 사도행전 품어서 우름도 전우 갈라리아서 에베소서 설립보서 돌로세 대살로 니가 전우서 그리군의 전우 뒤로서 그리군의 전우 뒤로서 그리군의 인물이 약고서 그리군의 인물이 약고서 신학이 집주건으로 성경은 66번이다 하나님이 자랑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열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목은 요한목은 3년 16년 성경의 주를 믿으라 그리하며 너와의 지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최장 van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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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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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